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의 숨은 영웅이 KBS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애전 정투의 명장 양규라는 인물인데요. 고려인 포로를 위해 장렬히 전사한 그에게 20, 30대부터 60, 70대 시청자들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침공을 끝낸 거란의 철군. 하지만 고려의 항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을 모두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 놈의 적이라도 더 베어야 한다. 이미 6차례 전투로 병사도, 무기도 바닥난 상황. 고려군을 이끈 장수 양규의 선택은 단병 접전. 가까운 거리에서 맨몸으로 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문헌 속 양규의 장렬한 최후, 그가 목숨과 바꾼 건 고려인 포로 3만 명이었습니다. 사료상 전쟁 전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요. 2차 전쟁 3개월간의 기록만 거의 남아있는데, 나라와 백성 하나만 생각하는 고집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고집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KBS 대화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양규의 애민 정신을 사료에 기반해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드라마 방영과 함께 명장 양규에 대한 시청자들의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다시 살아난 역사 속 잊혀진 영웅. 세대를 아우르며 고려 거란 전쟁은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